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톱스타 뉴스에서 독자들이 댓글을 게시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영탁의 1위를 차지했다. 일주일간 댓글이 게시된 뉴스는 총 267건이며 독자가 게시한 총 댓글 수는 5722건이었다. 영탁은 48건의 뉴스에서 2613개의 댓글을 얻으며 전체 댓글 수위 45.7%를 차지했다. 종합 2위는 김희재로 22건의 뉴스에서 1216개의 댓글을 받으며 전체 댓글 수위 21.3%를 차지했다. 종합 3위는 이천원으로 70건의 뉴스에서 1193개의 댓글을 받아 전체 댓글 수위 20.8%를 확보했다. 댓글은 top3에 집중됐다. 영탁, 김희재, 이천원 등 3명의 스타가 받은 댓글은 전체의 87.8%를 차지한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양준일 85개, 1.5%, 김현중 72개, 1.3%, 양지은 72개, 박군 58개, 이명웅 44개, 정동원 43개, 장민호 39개 등과 같다. 11위부터 20위는 방탄소년단 23개, 하레은 22개, 방탄소년단 지민 19개, 블랙핑크 19개, 블랙핑크 리사 19개, 라포엠 18개, 이승윤 10개, 최대성 10개, 이무진 6개, EPM 5개 등과 같다. 댓글 순위를 집계한 1회 1위 기록은 안산 1회, 이천원 2회, 김희재 4회, 영탁 23회 등과 같다. 최근 7일간 1위의 추천수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21일 3806개 56%, 21일 3757개 56%, 22일 3827개 56%, 23일 3077개 54%, 24일 2776개 49%, 25일 2604개 47%, 26일 2613개 46% 등으로 집계됐다. 영탁과 김희재의 댓글수 차이는 1397개, 김희재와 이천원의 댓글수 차이는 23개, 이천원과 양준일의 댓글수 차이는 118개, 양준일과 김현중의 댓글수 차이는 13개로 나타났다. 댓글 1000개 이상을 받은 스타는 영탁 2613개 45.7%, 김희재 1216개 21.3%, 이천원 1193개 20.8% 등이다. 댓글 10개 이상을 받은 스타는 양준일 85개 1.5%, 김희연중 72개 1.3%, 양지은 72개, 박군 58개, 이명웅 44개, 정동원 43개, 장민호 39개, 방탄소년단 23개, 하리연 22개, 방탄소년단 지민 19개, 블랙핑크 19개, 블랙핑크 리사 19개, 라포엠 18개, 이승윤 10개, 최대성 10개 등이다. 댓글 10개 이하를 받은 스타는 이무진 6개, EPM 5개, 방탄소년단 B 3개, 기한 84 3개, 정가은 3개, 엔시티 2개, 에이티즈 2개, 세븐틴 2개, 레드벨벳 2개, 웬디 2개, 비투비 1개, 보아 1개, 이달의 소녀 1개, 에스파 1개, 박재범 1개, 라이썸 1개, 정유인 1개, 소녀시대 1개, 유노 유노 1개, 지양 1개, 제이비 1개, 박유천 1개 등이 있다. 트로트 스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탁 1위, 김희재 2위, 이채논 3위, 양지은 5위, 박군 6위, 임영웅 7위, 정동원 8위, 장민호 9위, 최대성 14위 등으로 집계됐다. 트로트 스타를 제외한 가수 순위만 살펴보면 양준일 4위, 김현중 5위, 방탄소년단 10위, 방탄소년단 지민 12위, 블랙핑크 12위, 블랙핑크 리사 12위, 라포엠 13위, 이승윤 14위, 이무진 15위, EPM 16위, 방탄소년단 B 17위, 엔시티 18위, 에이티즈 18위, 세븐틴 18위, 레드벨벳 18위, 웬디 18위, 비투비 19위, 보아 19위, 에스파 19위, 라이썸 19위, 소녀시대 19위, 유노윤호 19위, 제이비 19위, 박유천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인 및 스포츠 스타 순위는 할혜연 11위, 기한 84 17위, 정가은 17위, 정유인 19위, 쯔향 19위 등과 같다. 댓글이 많은 뉴스는 모든 기사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는 독자 추천 뉴스와 더불어 스타에 대한 팬덤의 애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브랜드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광고주들에게도 유의미한 데이터다. 댓글 뉴스 집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공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시현 리포터 at topstarnews.co.kr